선생님 가 가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. 라고 들어가 봤어요. 들어가고 보고 그래서 이왕 저도 올라 왔는 김에 제가 먼저 노래 스타드 하겠습니다. 관계 있겠습니까? 예 가세요! 가시죠! 돌아쓰지 못합니다 내가 봄냐 사람은 그렇게 아니었는데 계단 못한다 할게 다 볼 수 없어진 꿈같은 사랑 잔을 두고 눈물 흐르고 떠나가는 당신이 아니 뭐지 뭐 당신이 몰라 네 맘처럼 만났는데 나에게 계속 말하셨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아니야 내가 내가 바라보냐 내 맘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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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